지금 보시는 것은 아리수 엠 나인 작은묘 입니다. 특묘구요. 가지는 좋네요. 가지는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 기온이 조금 따뜻한 지방이 있죠. 따뜻하고 토질 자체가 좀 마사 성분이 좀 모래 성분이 좀 적은 토양이 있죠. 그런 데는 나인 심어도 괜찮습니다. 나인이 또 26 보다는 그 자견물보다는 열매는 좀 더 좋습니다. 그 단점이 추위에 좀 약하고요. 요거 지금 한 17단 있네요. 170주네요. 주당 15,000 입니다. 여기 오시면 요건 있죠. 요거는 이제 같은 아리수 인데요. 26 나인이 아니고 요건 26 입니다. m26 작은묘 입니다. 요거는 6단 밖에 없어요. 60주 요. 요것도 명 15,000 입니다. 다 아리수 입니다. 아리수 아리수 26 작은묘 고요. 요거는 아리수 m9 작은묘 입니다. 요 필요하신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요거 경산 토게이트에서는 한 10분 거리 됩니다. 요거 특별히